고인의 이자 나팔꽃 인생을 보는 성인 국민가요 햇빛날의 선대관을 비롯해 김경남, 박우철, 정미경, 하공진, 강민주, 김명영, 배소연, 이찬인 KBS 전문대들에 따라 신재경 악당류에 출연하여 출국업과 국민의 회수축업을 길러줄 예정이며 특별히 물망인 이슬리도 함께하여 강정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5시 서대문 문화회관 3층 대기장에서 펼쳐질 국민가요 햇빛날의 자격과 신재성 추모음악회에 여러분의 많은 성함과 관심 바랍니다 본 6화는 초대권에 소지하신 분에 하나여 선착순 무례적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성 추모음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가요감사협회가 구원하며 서대문구가 포함하는 이 프로그램이 초대권국 한국맥, 그린챗, 마댕사 임강사랑, 주식회사 에코풀, 자연 그대로 주식회사 금품, 주식회사 환영, 나염이 함께합니다